8월 19일 연중 제 20주간 월요일 입당송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본기도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여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독서 에제키엘이 너희에게 예표가 되고 그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 예언서 2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네 눈의 즐거움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너에게서 아사 가겠다. 너는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 조용히 탄식하며 죽은 이를 두고 고글하지 마라. 머리에 쓰개를 쓰고 팔에 신을 신어라. 코수염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이 가져온 빵도 먹지 마라. 이튿날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나는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일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의 자랑스러운 힘이고 너희 눈의 즐거움이며 너희 영의 그리움인 나의 성전을 더럽히겠다. 너희가 두고 떠나온 너희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콧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가져온 빵을 먹지도 못할 것이다. 머리에는 쓰개를 그대로 쓰고 팔에는 신을 그대로 신은 채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쓰러져 가면서 서로 바라보며 한탄할 것이다. 에제키엘이 이렇게 너희에게 예표가 되고 그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납송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바위를 저버리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주님은 보시고 분노하시어 당신 아들 딸들을 물리지셨다.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감추고 그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버리라. 그들은 타락한 세대, 불충한 자식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신도 아닌 것들로 나를 질토하게 하고 헛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토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리라.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복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너희의 재산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 뿐이시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오님 찬미아입니다. 찬미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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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사목국 교육지원팀에서 혼인과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송재원 안드레아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배우기 전까지는 선하다 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흔히 착할 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착하다 라는 말로 그 단어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성품에 관련해서는 착하다 라는 말이 통하지만 물건이나 상황은 착하다 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는 데 반해서 한자어로는 물건이나 상황에서도 선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신학교에서 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배우고 나서야 저는 선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착하다가 아니라 좋다 입니다. 선하다는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에는 좋다 라는 말로 다 바꾸면 그것이 의미가 통합니다. 오늘 복음은 선의 기준 즉 좋은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선 어떤 선한 일 좋은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의 기준을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것의 기준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 있게 되면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에게 보통 두는 경우가 많은데 나에게는 좋은 것이 주위 사람들이나 상황과 사건들에는 나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질문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정을 해 주신 뒤에 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느님이 주신 개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개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개명의 두 번째 부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청년이 그 개명을 다 지켰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자선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에 청년은 당황하고 크게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선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냥 내 것 중에 일부만 주며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주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자선은 가난한 이들을 직접 도우기 어려워서 단체에 후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단체에 후원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그 단체가 내가 직접 실천하지 못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곳인지 확인하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책임으로써 뒷받침된다는 것을 저는 혼자 묵상해 봤습니다. 또한 베푸는 양이 많다는 것이 소용이 있다 없다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많은 재활을 봉헌한다는 것 자체가 큰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베푸는 양이 많다는 게 소용없다 라는 뜻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은 양을 베풀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정의 시선으로 보면서 마치 그냥 옅다 먹어라 이런 느낌처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날 하느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건 너 얼마나 베풀었냐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 이웃사랑에 얼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양을 베풀어도 적은 양을 베풀어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베푸는 마음 자세에 바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방식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책임을 지려고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우리가 충실하게 마음을 다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께 은총과 도움을 정해보았으면 합니다.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지어내신 아멘 영원한 영원한 마음을 사랑으로 재우소서 영원생명 다하는 성자 내 성열 나누어 깊은 노래 부르며 주를 찬미하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갚으시는 작은 정과 봄비처럼 부족총을 내게 내려주옵소서 강속히 비스리며 제 생명이 자라며 나는 당신 사랑해 곧 깨져서 가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